본 3D 리콘 띄워봐. 그럼 똑바로 찍어? 네, 알겠습니다.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.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.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. 뒤쪽에서 골절. 약물 리스트 왔지? 네. 지금 뭐 하는 거죠? 아이, 신경 쓰지 마세요. 원래 백센부검이 좀 오래 걸리고 별납니다. 지금 뭐 하는 거죠? 네. 하트 326. 326g. 인공판막 수술 받았고. 인공판막 수술. 매스. 음식물 없고. 음식물 없고. 알약 캡슐 다수. 알약 캡슐 다수. 국자. 약동물에 정량 우수 의뢰하고. 알겠습니다. 국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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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아가 있다. 임신 초기. 나 임신했어. 나랑 같이 살자. 오빠, 살아. 오빠, 사랑. 한글자막 by 한효정